카드를 보시고 가장 끌리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자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윗줄에서는 내가 이것들을 이루었을 때 어떤 모습일까라고 예상을 하신 거고 밑에는 진짜 현실에서 일어날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총 운으로 보았었을 때 내가 과거에 이랬던 일들 저랬던 일들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성공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랬던 일들이 결국 나에게 한 과정이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성숙하게 될 수 있었던 건 그 과거들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성공하고 난 후에요 그래서 이런 성공을 하시게 되신대요 내가 정말 열심히 달려온 이유 성공이 말해준다라고 볼 수 있죠 꿈을 얼마나 이룰 것 같냐고 1번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유리한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완벽한 성공으로 생각을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요 정도면 성공이지 않을까라고 좀 작은 바람을 넣어본 것 같아요 1번 분들은 그리고 연애 있을 때도 보면 행복한 것 내가 이루고 싶은 연애는 무엇이냐 행복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가족 같은 연애 있죠 서로를 위한 우정, 의리, 또 행복 그런 이 그림처럼 단락한 그런 연애를 꿈꾸시는 것 같지만 제가 봤었을 때 어떤 연애를 원하시냐라고 제가 묻는다면 1번 분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행복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결혼이라고 한다면 아 조금 연애와 완전히 다르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저한테 아직 결혼이라는 것은 아직 좀 마음에 1번 분들 마음에 와닿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조금 와닿거나 잘 모르겠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나의 모습은 진짜 좀 모르겠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금전적으로는 내가 쓸 수 있을 만큼 평화롭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이제 얼만큼 이루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꿈으로 대박납니다 1번 분들은 소드 여왕 나왔죠 소드 여왕은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아주 옳은 결정만은 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분이 되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1번 분들이 생각하는 그 내가 이루었던 모습과 좀 흡사해요 이 카드도 yes or no로 말할 수 있는 아주 단호하고도 지혜가 있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런데 성공한 후의 모습을 보면 그것보다 조금 더 단호해요 누가 봐도 옳은 선택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제일 높은 왕이에요 그리고 또 소드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도 잘하고도 남아요 일을 정말 똑부러지게 잘하실 거고 높은 자리에 있어요 정말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당연히 따라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연애를 보았더니 인기가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 그리고 상대가 다 맞춰줄 거예요 나중에 진짜 성공한 연애 내가 이때까지 손에 꼽을 수 있는 연애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 연애가 왠지 1번 분들 위주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그때는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고 나 또한 그 사람을 품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같이 성장하고 상대를 아이처럼 돌봐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또한 결혼을 보았더니 1번 분들이 생각하는 거 맞대요 카드가 진짜 다르대요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아 완전 운명이네 이거 컵 2번 지금 바로 뽑은 거예요 진짜 다른 연애 그러니까 연애에서 느꼈던 감정이 결혼해서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연애 때 느꼈던 그 감정 결혼했을 때는 몇 배 더 좋아요 한마디로 1번 분들은 결혼을 해야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빨리 결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번 분들은 결혼해야 뭔가 인생 피는 느낌인데요 새로운 시작이 계속 뜨잖아요 10번 데스 카드 보셔도 한 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아이로 태어나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다시 새로 태어나는 느낌 아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거야?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느끼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금전 좋아요 스타 카드 나왔죠? 별 카드 나왔어요 대신에 내가 먹고 사는 거 또 내가 꾸미는 거에 좀 지출이 많을 수 있다라고 보여요 나를 위해서 지출을 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돈에 대해서 인색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좀 아낌없이 쓰시는 분 같기도 합니다 각각의 조언을 제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조언 이야기 해드릴게요 꿈에 있어서는 나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라 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내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연애에서는요 연애가 잘 될 수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연애는 좀 과거에 좋지 않은 헤어짐이나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나의 마음 한켠에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지워주시고 연애는 내가 잘 할 수 있다고 좋은 방향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고 또 결혼의 조언이라고 한다면 또 여황제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상대를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 주시는 게 맞고 또 결혼하면 잘 또 풀릴 거예요 우리 1번 분들은 결혼한 후에 운이 진짜 꿈만큼이나 좋아서 결혼하면 꿈에 그리던 그런 가족을 만드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금전에서는 지출 관리에 좀 힘 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어디 어디 이만큼 쓸 거고 적금은 이만큼 비상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돈을 나누어서 명확하게 돈 관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 2번 분들 윗줄에는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 내가 얼마나 이룰 수 있는가 그리고 윗줄에는 현실로 일어나는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총 운세를 보면 다 때가 있다 그리고 너가 성공했을 때는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막 굴러갈 거래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간다라는 건 행운을 흡수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2번 분들은 과연 어떤 성공을 상상하고 있는지부터 볼까요 일단 꿈을 보면 어떤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상상을 해보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성공을 했을 때는 온몸으로 나의 성공을 느끼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연애에서 상상을 하고 있는 건 좀 안정적인 연애를 상상하고 계십니다 기복이 있고 스펙타클한 그런 연애 말고요 서로 믿음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안정적인 연애 좀 지루하더라도 차라리 안정적인 연애 변치 않는 연애 한결같은 연애가 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결혼이라고 본다면 아직은 조금 결혼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또는 결혼 조금 생각하면 좋은데 어떤 결혼이 될지는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전에서는 언젠간 좋은 소식이 오겠지 지금보단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꿈을 이루고 난 후 현실적인 성공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내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걸 하고 계십니다 내가 제일 재능 있는 걸로 나아가고 계세요 온몸으로 즐기면서 나의 꿈을 이룬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큰 일이 닥쳐도 이거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아주 여유스럽게 나의 꿈을 이룬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연애라는 걸 보니까 조금 목표를 같이 구체화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서로가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이런 거 해볼까 저런 거 해볼까 이렇게 동거를 해볼래?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돈 같이 모아서 이런 거 저런 거 하자 라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번 분들은 결혼 정말 잘해요 결혼은 너무 좋아요 결혼하시면 모든 사람이 축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너네는 결혼할 줄 알았어 너네는 결혼해야 돼 이렇게 인정해 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아가면서 부모님도 시어머님도 시부모님도 다 박수를 쳐주면서 잘 살아라 라고 하는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금전운이 좀 아이러니에요 새로운 시작에 금전운이 열렸다는데 대체 얼마나 큰 금전운이 열렸을지 추가 카드 뽑아볼게요 아우 박수 저 조금 긴장했어요 어떤 금전운이길래 쇼드 10번 카드가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템 펜타클이 나와버리네요 동전이 10개 동전 중에서 숫자가 제일 높은 카드입니다 한마디로 돈으로 꽉 차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은 좋은 소식 오겠지 했는데 그보다 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10배 더 모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카드 너무 좋네요 우리 2번 분들 조언 뽑아볼게요 자 우리 2번 분들은 나의 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 라고 나왔거든요 나의 온몸을 온 마음을 불사질러서 이 꿈에 집중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나은 변화가 필요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과거의 인연에 지금 미련이 남았다면 버려주시는 게 좋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의 연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떤 정점에 다 달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점에 다 다르면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운이 들어왔을 때도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나에게 무언가 연애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더 바꿔야 돼요 더 좋은 쪽으로요 가치관이 명확해진다 라거나 나의 연애에 대한 신념이 강해진다 라거나 사람을 봤었을 때 좀 가릴 줄 아는 내가 된다 라거나 이제는 연애에 대해서 더 발전해라 라고 나왔고요 결혼은 걱정 말라고 나와요 있는 그대로 나 있는 그대로 있다 보면 좋은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금전운 걱정하지 말래요 너무 좋대요 태양 카드 나와버렸죠 조언 카드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2번 분들은 금전운도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금전운 잘 따라 온대요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윗줄에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모습이고요 밑줄에는 제가 말씀드릴 현실에 일어날 성공의 모습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뤘을까 보는 거고요 3번 분들 아 우리 3번 분들은 성공의 모습이 포기하지 않아서 나를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나오네요 자 우리 3번 분들은 내가 생각했었을 때 성공이라는 것부터 볼게요 꿈에서는요 내가 성공했다면 나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나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내가 진짜 1인자가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하고 계시고 연애로는 그래도 좀 전보다 한 단계도 높은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세요 조금 더 목표가 구체화된 그런 연애를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결혼은 그 다음 단계이지 않을까 정말 간단하게 나왔죠 그 연애의 다음 단계 결혼이지 않을까 연애가 잘 되면 결혼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3번 분들이 금전을 생각했을 때는 아 잘 안 풀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성공하는 모습 볼게요 자 우리 3번 분들 성공한 모습은 무언가 다 이루어놨고 한숨 돌리고 있어요 안정이라는 숫자 4번 나왔죠 이 4번까지 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거꾸로 매달린 카드가 나오진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노력했고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버텨왔기 때문에 무언가 파티를 하고 서로 축하해주고 나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한숨 돌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제 좀 쉬어볼까 나도 이제 쉬는 시간을 가져가면서 일해볼까 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거죠 자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게 되신다 라는 성공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소드 10번 카드죠 연애에서도 우리 3번 분들이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점에 다다랐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게 1번의 숫자죠 그 전보다 완전한 새로움을 얻게 되는 연애가 시작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연애는요 나에게 정말 많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연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애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서로 관계성이라고 한다라는 건 파트너라는 건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줘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결혼은요 매우 안정적인 결혼이에요 뭐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그런 결혼인데 이게 안 좋은 현실적인 게 아니라 한결같은 연애 뭐 안 좋고 좋고 기복이 심하고 싸웠다가 우리가 화해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 결혼했을 때부터 쭉 서로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편안한 연애를 하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혼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분들은 어떤 감정대로 이끌려서 결혼을 하신 게 아니라 한 번 더 고민하고 두 번 더 고민하고 세 번 더 고민해서 좋은 결혼을 이루셨다 안정적인 결혼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걱정하셨던 금전우는요 돈 많아요 돈 모아요 미래에 금전우는 좋습니다 대신에 어떤 마음으로 모았냐면 정말 아끼고 아껴서 모았다라고 해요 한 방에 일확천금이 딱 생겨서 모인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꾸준하게 야금야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모아서 결국 큰 돈을 모아서 떳떳하게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3번분들 조언 카드 뽑을게요 꿈 조언 연애 조언 결혼 조언 금전 조언 나의 몫을 챙겨라 라고 나왔거든요 다른 사람들 봐줘 가면서 꿈 이루지 마시고요 어떤 경쟁자들이 있다면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돼요 연애는 내가 방어적으로 생각을 하고 연애를 바라봤더니 자기 방어를 하고 있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방어는 날카롭게 고슴도치처럼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심을 조금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결혼은요 지금 나답게 상대에게 굳이 애쓰지 말래요 결혼했을 즈음에 이 상대방에게 맞춰주려고 하다 보면 좋은 사람 못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나대로 했더니 그 사람이 계속 나 좋대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전운 마음을 조금 비우래요 금전에 대해서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 3번 분들이 근데 내가 금전을 따라가면 금전이 나 안 따라와요 근데 내가 열심히 내 일을 아무도 봐주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했더니 금전이 따라와요 금전 마음 버려두시면 금전 알아서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 4번 분들 시작합니다 지금 윗줄은요 윗줄 스프레드는 내가 생각한 성공이고요 아랫줄 스프레드는 제가 말씀드릴 현실이 일어날 성공이라고 말씀 먼저 드릴게요 자 우리 4번 분들 운 너무 좋네요 성공한 전체 모습부터 말씀드리면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이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라고 마치 4번 분들이 성공한 후에 먼저 말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모든 노력이 다 보상으로 돌아와요 대가예요 그게 일단 4번 분들의 생각하는 성공 모습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먼저 꿈입니다 꿈을 내가 성공했다고 한다면 좀 순조롭게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내가 성공한 모습을 그렸었을 때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직 계획이 아직 세세하게 있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요 정도면 좋겠네 라는 정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 4번 분들이 생각한 성공 꿈에서는요 일이 잘 풀리고 있을 것 같다 내가 내일 알아서 잘 하고 있을 것 같다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또는 사람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사업으로 성공을 하지 않았을까 번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연애에서는 연애에도 조금 계획이 가치관이 세세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4번 분들이 연애에 대해서 신념이라든지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는지 나와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설레이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결혼도 똑같아요 서로 사랑을 정말 마음껏 줄 수 있는 그리고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그런 것을 꿈꾸고 계시고요 또한 금전에서는 지금보다는 많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내가 많이 벌고 있지 않을까 요 정도로 명확하지 않고 조금은 그냥 좋은 걸로 생각을 4번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성공한 거니까 좋은 걸로 생각해야겠죠 근데 뭔가 딱 포인트는 없어요 카드에서 그냥 이런 거니까 좋겠지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성공한 나의 모습을 본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꿈에서 우두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장을 하신 모습인 것 같아요 1인 사업가라든지 일단은 내가 제일 직급이 높은 것 같아요 소드 왕이 나와버렸어요 그 일에서 내가 명확하게 바라보고 있고 명확하게 분석하고 있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위에서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연애에 대해서는 순수한 연애를 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친구 같은 연애 즐거운 연애 그게 성공한 연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랑 있으면 예전에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연애처럼 너무 좋아 서로의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런 동심의 연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애를 하실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정말 대박인 게 반전인 게 결혼한 후 모습이에요 4번분들 결혼하면 서로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결혼하면은 평온한 날날들이 지속되는 그런 결혼이랄까요? 그냥 잔잔해요 느낌이 서로의 개인의 생활을 존중해가면서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신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고 플라토닉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결혼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이 연애에서 이 결혼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전에서도요 소드 기사 카드가 나와요 이루어 놓은 돈은 있습니다 내가 모아둔 돈을 이 사업에 좀 투자하신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있으니까 내가 사업을 시작했고 또 그걸로 돈을 버는 형식이거든요 돈을 굴려서 또 벌고 또 굴리고 벌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투자하셔서 내가 사업을 더 번창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공한 모습이 너무 멋있는데요 우리 4번 분들 조언 카드 한번 뽑아 볼게요 먼저 꿈입니다 내가 미친듯이 좋아하는 일을 해라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내가 마음이 끌리는 걸 해야지 돈 따라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꿈을 잃으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 많이 버는 걸로 내 아이 꿈을 살까? 좀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일을 시작하셨는데 자꾸 돈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싶다라거나 초심을 잃는다라거나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라 라고 조언이 나왔고요 연애에서는 조금 넓은 그릇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나의 뜻을 세우고 상대방과 맞추셔야지 나를 없애고 오로지 상대방에 맞추느라 진짜 나를 잃지 말래요 그리고 나도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연애를 하셔라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카드 두 장 뽑아서 카드 두 장 이야기 해드릴게요 결혼은요 발전되는 결혼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만큼 나도 발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결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4번 분들이 아마 노력했고 연애에 대해서 많이 발전했고 또 서로의 아름다운 거리라고 하죠 절묘한 거리감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결혼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4번 분들은 이 연애라는 거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늘 발전하는 연애를 하시고요 늘 연애에 노력하는 내가 되고 나의 결정과 약점도 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 연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전은요 지출 관리 같은 것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딱 이 정도 돈을 수중에 가지고 있어야 안정이 돼 라는 범위를 만드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번 분들은 그래서 항상 안정적인 금전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출 관리 한번 세세하게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airlines 6번 airlines 생ification 9 19 9 wed 쿨